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타이레놀 말고 왜 진통소염제를 먹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줄이려는 간절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진통소염제는 소염작용 때문에 항체 생성을 방해한다는데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의료진들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연한 질문이고 염려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염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으로 인해 열근육통 두통 피려감 등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염증은 항체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염증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백신보다 부작용이 많고 그 정도가 심합니다. 그 이유는 염증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6시간 이후부터는 여러 증상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먹어도 항체 형성에 지장이 없다는 최근 논문을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논문들에 근거해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도 접종 후 6시간 이후부터는 증상으로 힘들 때 타이레놀, 진통소염제, 아스피린, 항이스타민제 약 복용을 허용했습니다. 대신 접종 후 6시간까지는 항체 형성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진통소염제 투약을 가급적 하지 말도록 공고했습니다. 그 내용의 원문 사이트를 여기에 실었습니다. 화이자와 모드나사의 백신 임상시험 기간 동안 시험 자원자들에게 증상으로 힘들 때는 진통소염제든 타이레놀이든 자유롭게 투약을 허용했고 그 결과 항체 형성률이 90% 정도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고 증상으로 힘들다면 타이레놀, 진통소염제, 자유롭게 투약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90% 정도에서 항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통소염제를 투여해도 항체 형성이 잘 된다는 충분한 근거가 이미 되는 것입니다. 타이레놀은 소염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증상을 못 느끼게 하여 심각한 염증을 숨기는 효과를 내므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접종자 대부분은 2, 3일 지나면 괜찮아집니다만 수천만 명이 접종하므로 부작용의 총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사망자 정부 발표가 500명을 넘었으니 엄청난 피해입니다. 접종률을 높이려면 참여의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국민들이 주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두 번 맞을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저는 접종 후 6시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진통소염제 투여를 권고 드렸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참고 견디다가 전신에 염증이 퍼져서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통소염제를 적극 투여하시면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현재이 줄일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은 접종 후 6시간 이후부터는 증상으로 몸이 힘들 때마다 드시면 됩니다. 가급적 하루 허용량 범위 내에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진통소염제는 여러 종류가 있고 어떤 종류의 알레르기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장장애도 있습니다. 공복 시에는 드시지 마시고 작은 음식물이라도 드신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간 신장 등이 안 좋으시다면 진료하시고 투약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어떤 진통소염제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다른 종류 진통소염제에도 알레르기가 일어날 확률이 조금 더 있습니다. 평소에 드시고 괜찮았던 약을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다니던 병의원에 가셔서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 진통소염제에 알레르기가 있으시고 타이레놀이 괜찮다면 타이레놀을 차선책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를 맞아 헌신하는 의료진들, 정부와 공무원들의 희생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을 잘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500명 이상의 희생자와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즉 각자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